선수군들 보디비로 올라와주세요 네 대막의 남자 그랑프리 보디빌딩 1위는요 어떤 분일까요? 네 남자 보디빌딩 그랑프리죠 1위는요 고종국 선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짱짱 위사람은 제8회 순천시장대 머스랩 피트니스 오픈 챔피언십 대회에서 주소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의 4교수 산업 2023년 7월 22일 순천시 보디빌딩 협회장 올라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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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앞에 짜는 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손 모아 가지고 네 힘드시는데 자 여기요? 하나 둘 한 번만 더 똑같이 두 분만 좀 이사님, 회장님만 따져 해주시고 선수들만 좀 모아서 그림이 좋으면 내년에 포스터 들어갈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조금만 더 가까이 붙여서 방금처럼 한번만 더 짜주세요. 조금만 더 선수님께서 어깨 닿을 정도로만 붙어주세요. 표정 밝게 좀 해주세요. 한번만 더. 얼굴 관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니 아니 똑같이 좀 짜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앞에 가주세요.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그랑스비만 계세요. 다 죽죠? 수고하셨습니다.